안녕하세요 우리 워너원 형들과 함께 생활을 한 유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선우 우리도 같이 했었던 아니 근데 많이 어른스러워졌다 워너원은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고 보면 하나가 진짜 좋아 황민이 형 무지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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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? 무지개 형들도 다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냥 이걸 하면서 만나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활동하는 게 저는 무지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우선 본 건데 그 오겹살 강정이라고 오겹살을 잘라가지고 튀겨가지고 강정 소스에 같이 먹는 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형들 이거는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먹고 충전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뭐야? 아 뭐야? 렛츠고! 생겹살? 아 뭐야? 생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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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? 형수 형과 준비를 해요 거기 원래 메인 요리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? 이야 이거 뭐야? 뭐라고? 이게 뭐야? 오겹살 강정 이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? 아 이거 어떻게 될까요? 아 너 먹을 수 있구나 프리패스 아 나 먹을 수 있구나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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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게 와 윤기봐 윤기 무슨 맛인지 얘기 들었는데 무슨 맛인지 야 이거 벌써 아까와랑 비주얼이 다른 사람 퀄리티가 다르네 아까랑 무슨 맛인지 얘기 들었는데 무슨 맛인지 야 이거 벌써 아까와랑 비주얼이 다른 사람 이거는 무슨 맛인지 하면서 이건 어때요 어때요? 와 라면에 파인애플 넌 것도 좀 더 맛있는 맛이지 에! 보니깐 못 먹어봤는데 енер만 배 불러 개인기 있으면 오! 너무 맛있다 와! 배가 좀 부르긴 해 레아 너 지금 라면이 붉고 있어 속에서 붉고 있어 와 너무 맛있어 우와! 와! 와! 서너씨가 어려서 코딩 입맛이네. 아니. 태양저격이야. 약간 삼겹살 느낌이랑 닭강정 느낌이랑. 핫토스요? 무기 만족할 때. 그렇지. 삼강정신. 삼강정. 김정채. 형 어때요? 몰래 먹지 마요. 아니 프리켓 드니까 당당하게 드세요. 달랠까봐 한꺼번에 찍는 거 아니니. 안 좋게 안 좋게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닭강정 맛인데 씹히는 건 비중이에요. 근데 오겹살은 아시죠? 삼겹살이랑 다르게 더 뚱뚱뚱뚱. 그렇죠. 윈니알입니다. 쩍쩍 달라붙어. 무기 씨 괜찮아요? 먹고 싶어요? 지금 입에 침이 한가득. 성강입니다. 아니 보여주면 우리도 옹성우 씨처럼 보여주면. 필립파이트 춤 한 번 춰보세요. 무기 씨 음악은 어떤 걸로? 그냥 느낌이 가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. 아 좋아요. 무기 진지화. 뭐야. 오우. ow 우 Wave. nowhereén. Too many. 계속 몇 가지 이제 춤은 훌boog. 배고sca요. 오우. FUTURE IS GOOD 다 먹어, 다 먹어, 다 먹어 와, 골반이 어깨까지 왔었어 봤어요? 골반이 어깨까지 왔었어 골반이 어깨까지 골반, 골반 튕기는 거 보셨죠? 보셨죠? 아, 방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봤어 미친놈이죠 아, 좋아 아, 좋아 그래, 한 번 노래도 잘하지만 모창도 잘하잖아요 맞아, 그런 거 모창이요? 미친놈 사랑했던 기억이 아, 방금 엎드린 너를 찾고 있지만 미, 미친놈 미친놈 사랑했던 기억이 수원투에 수원투에 너를 찾고 있음은 더 이상 사랑이다 내가 변명해 너를 가르소 너를 가르소 너를 가르소 어서 잘한다 지디 한 번만 해, 지디 나 지디 너무 진짜 지디를 마무리합시다 지디를 마무리하고 싶어, 지디 지디 한번 가르소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도 떠나고 지디를 마무리하고 싶어, 지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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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ум 지디 쟅 하나, 하나 있네.